제동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밸브가 뭐냐는 거예요. 뭐에서? 공기 브레이크에서요. 공기 브레이크에서 물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 밸브를 어떻게 더 많이 열어줘야지만 제동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동력 전체를 크게 하기 위한 거예요. 전반적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조정이에요. 일부 정비하시는 분들이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볼트 하나 보이실 겁니다. 여기 위에 볼트 하나 보이실 텐데 볼트 아래쪽에 뭐가 있다? 온로더 밸브라는 녀석이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온로더 밸브를 얼마만큼 잠그고 여느냐에 따라서 이걸 미는 흡입될 때 미는 흡입되어서 압축되어서 여기 하중이 공기 탱크에서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은 온로더 밸브를 작동시킨다고 했죠.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압력에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게 되면 즉 온로더 밸브 위쪽을 조정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된다? 높은 압력으로 공기가 모일 겁니다. 그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더 높은 압력으로 어떻게 브레이크 챔버 쪽으로 공기압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동력을 다 키울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무한정 높게 키울 수는 없는 게 압력이 너무 높게 유지되면은 얘가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. 물론 그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안전밸브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압력을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차량의 하중을 고려해서 차량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속도를 고려해서 제동력을 알아서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. 적절한 제동력이죠 뭘 적절한 게 제일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맞추기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온로더 밸브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